오늘 먹을 것은 이건데 새벽인데 너무 피곤한데 먹고잘게요 맞아요 맛있구만 오늘 밤새웠어 밥먹어요 그럼 참기름 안이 아 뜨거 맛나요 여기는 역시 하얀는데 나도 피곤해 형님 어서와 먹었다 야 음 나도 이거 맛있어 뜨겁다 너무 맛있다 뜨거 피곤이도 방송은 해야지 음 이게 이거만 아져 이게 판이 뜨거우니까 온기가 오르가네 이거 꼬들 좀 더 맛있어 형님 이렇게 팽개고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 음 음 음 음 음 이거 먹게 이렇게 음 시키야 이 맛이 없구나 진짜 맛있다 시키는데 응 와 이거 소세지 알아?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음 삭제 아니에요 형님 여기에는 소세가 고맙습니다 음 음 음 개 맛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좋아 양 먹어야지 소세지는 다 맛있어 음 맛있어 음 음 음 음 아니 띠띠띠띠띠 어 ema nesse 응 와우 아침밥이야 오 맛있네 오 맛있네 오 맛있네 응? 음 맛있어 음 버섯 맛있다 엄청 큰 소세기 이거 세 달이 뜨는게 오래간다 이게 응? 응? 음 그냥 먹었습니다 먹는다 응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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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치키가 얼음이니까 너무 맛있네요 응 으흠 뭔가 원래 내가 추석을 돼요 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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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 이거 진짜 크다 자 한입만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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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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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야 되니까 딱 이정도만 먹을게요 이건 내일 일어나서 자야 되니까 다음에 먹을게요 한입만 먹자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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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 맛있다 으어 으어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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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